한국어 3단계 오늘은 을만하다 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like와 subscribe 클릭 부탁합니다 영화 Avengers Endgame 볼만해요 영화 Avengers Endgame 볼만해요 보다라는 동사에 만하다 라는 말을 붙여서 어떤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좋은 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에서 볼만하다 그래서 대화형으로 볼만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t is worthy of going to Avengers Endgame movie 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? 요 앞에 새로 식당이 생겼어요 진짜 가볼만해요 요 앞에 새로 식당이 생겼어요 진짜 가볼만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가보다 가서보다 의 뜻인데요 볼만하다 아까와 같이 영화를 보다 가서보다 보다인데요 동사에서 받침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리어를 붙여서 가볼만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이 새로 생기면 호기심에서 가볼 수 있겠죠? 또 이제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맛이 좋다 또 소문이 나면 가볼만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뜻은 New restaurant was opened over here It is really worthy of going there 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예를 볼까요? 이 마스크팩 괜찮아요? 네 아주 설만해요 이 마스크팩 괜찮아요? 네 아주 설만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다 할 때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서다에서 서 받침이 없는 동사의 어간이기 때문에 리어를 붙여서 설만하다 설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설만하다면 아주 가치가 있어서 이용해 볼 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Is this mask pack good? Yes, it is very worthy of using it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영화 Avengers Endgame 볼만해요 영화 Avengers Endgame 볼만해요 요 앞에 새로 식당이 생겼어요 진짜 가볼만해요 요 앞에 새로 식당이 생겼어요 진짜 가볼만해요 이 마스크팩 괜찮아요? 네 아주 설만해요 이 마스크팩 괜찮아요? 네 아주 설만해요 네 마스크팩은 여행으로 나갈 시에 선물용으로 지참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하면 또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볍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한국어 학습자 여러분 이제 뭐뭐만해요 이런 표현 잘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